이렇게 보면 이제 한 점차 승부가 됐어요. 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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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러. 짤러, 오케이. 박겸이 좋아, 박겸이 좋아.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오케이. 박겸으로 잘한다, 좋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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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비위치, 수비위치. 멀리, 오케이. 해, 지현. 좋다. 좋아, 박겸이 좋아. 빠르다, 성우라네. 등 치는 거 봐. 승민이 성우 형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아주 잘 뛰네요. 그렇죠. 하세요, 하세요, 플레이. 이게 김지원. 동출권. 김지원의 동출권 4대4. 4대4. 하세요, 하세요, 플레이. 지금 말이죠. 역시 김지원이 2쿼터에 예열을 하고 한 골 맛을 보고. 역시 에이스예요. 그렇죠, 3쿼터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김지원 헤트트리. 놀아. 안 하죠, 안 하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우리 김지원. 우리 김지원.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역전 가자. 김지원의 동출권. 또 앞으로. 지금 슛돌이의 공격 순이 모두 지금 봉인 해제가 됐기 때문에. 4대4예요, 4대4. 4대4. 박영아. 박영아, 박영아. 박영아 좋아, 박영아. 박영아 좋아. 사이드 들어, 사이드 들어. 승민 드리블 자신 있게. 좋다. 됐어. 정원이 좋아. 됐다. 됐어. 정원이 왼발기 가능하죠? 때려. 그렇죠. 골키퍼 선방. 빨리 나와. 변지훈, 변지훈, 전화경, 여기서 끈기입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SMC볼, 오케이, 됐어, 스탑. 그만, 오케이. 지금 이 팔 들고 몸싸움 보는 거 보셨어요? 저진이? 지금 역습을 하는 거 같으니까 팔을 들고. 본능적으로. 이거 끊어낸 거거든요. 그럼요, 몸이 반응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끊어내겠다고 생각했는지. 수나, 수나, 기계빵. 공부고, 공부고. 됐어, 나가, 우정아, 우정아. 걷어내. 라인 밖에 있어. 이 우정의 실책이에요. 나 잡았다. 할 말이 없다. 가르쳐주지 않아서. 걷었어야지. 우정아, 라인 안에서만 잡을 수 있어요. 프레킥입니다. 상원이가 잡아, 상원이가 잡아. 이거 뭐 직접 때려도 됩니다. 자, 지금 약한 슛이었고 공격권 슛돌이로 넘어옵니다. 미안, 괜찮아? 지금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네네. 괜찮아, 정원아. 좋아. 좋아. 오우, 킥발. 이야, 지금은 하마터분 골로 연결될 뻔했어요. 들어간 줄 알았다. 이야, 들어간 줄 알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힘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자, 지금 현재 4대4 동점이고요. 자, 원주 SMC는 이제 급해졌고. 어, 왼발! 비어있어요! 자, 골키파 막아냈습니다. 자, 아쉬워요. 지금 이 정도 너무 아쉬운 역전 골 차시를 놓쳤거든요. 아니, 저 아쉬워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하는 저 포즈인데 저걸 어디서 보고 저걸 하는 거죠, 지금? 애들 다 알아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고 문 누르면 항상 이러는데.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액션, 액션, 액션. 액션 그만하고 빨리 봐, 공 봐. 너 자꾸 손흥민 액션할래? 멀리 던지면 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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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던지게 해줄 때 박사, 지금 좋잖아요. 자, 머리. 자, 이게 김지원에게. 자, 한 명 돌파. 아하! 다리에 걸립니다. 맞지, 맞지. 연결 보셨습니다, 지금? 헤딩! 그렇지! 자, 전화겸의 헤딩이 김지원에게 연결이 되면서. 와, 정말 팀이 되어가네요. 팀이 되어가요. 헤딩이 저거 막강을 이용해가지고 가르쳐줬었는데. 야, 헤딩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야, 하겸아! 하겸이. 꼴대에 붙어있어. 막아줘. 바로 연결. 꼴대로 붙여, 그냥. 붙여. 꼴대로 붙여. 자, 바로. 바로 연결. 아, 이거 쏘았는데. 각도가 꺾이네요. 승민이. 아, 네. 하겸. 전화겸. 이런 게 바로 전화겸의 매력이에요. 왠지 제가 뿌듯해요. 네. 이렇게 네 번째 경기만의 팀이 되어가는 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라인, 라인, 라인. 뒤로, 뒤로, 뒤로.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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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 와, 또? 오, 또? 오, 또? 자, 오늘. 자, 골대 맞고 나왔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수비 승민이. 붙어, 붙어. 그렇지. 자. 오, 서진이. 자. 오, 서진이 있네. 자, 박서진. 변신호. 자, 이제 박서진의 또 던지기. 반대편에. 지금 확실히 보면 김지현은 반대편에 멀리 있어요. 네, 네. 자, 돌아서. 우와. 승리수 맞고 나갑니다. 이종원이 오늘 한 세 골 정도 놓쳤는데요. 아. 아. 왼봐. 비어있어요. 아쉬움을 막았어. 자, 아쉬워요.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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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가 안 된다. 정원아 코너킥이야. 정원아 코너킥. 3번. 지원아. 지원아, 지원아. 정원이가 해, 정원이. 정원아 코너킥, 코너킥. 정원이.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지금. 잘 안 보세요. 자, 던지기 잘하는. 네, 박서진에게. 자. 됐다, 됐다. 가운데 아니야. 걷어내, 걷어내. 자. 지금 이게 혼전지인데 여기서 볼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느냐. 어, 또 돼요. 어허, 수비. 어허. 어허. 변지훈, 변지훈. 드디어. 변지훈. 드디어 변지훈. 첫 골이 나옵니다. 변지훈이 골을 만듭니다. 아니, 정말 이제는 다 골고루 너무나 잘해요. 변지훈은 슛돌이 첫 골인데 이게 청경같은 역전 골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언성 이후로, 언성 이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성 빼도 될 것 같아요. 시훈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 집중력, 볼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골! 아, 지훈이야. 지훈이야, 지훈이야. 지훈이 안 하자, 지훈이 안 하자. 지훈이 안 하자. 지훈이 안 하자. 아, 우리도 자꾸 당하네. 괜찮아, 괜찮아. 자, 변시훈이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슛돌이. 와, 이걸 어떻게 1쿼터에 4골이를 내줬는데 이걸 역전합니까? 됐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욕심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우종이가 굉장히 심심해하고 있지만 본인한테도 좋고 슛돌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예요. 자, 여기서 힘 좋은. 좋아요. 우준! 아, 오른발 아쉽네요. 황우준. 좋은 슈팅입니다. 스텝 딱 밟아서 오른발로. 잘 때렸네요. 슛은 좋았어. 얘네 진짜 바빠, 바빠. 바빠, 지금 바빠. 난리 났어. 위치, 위치, 위치. 자, 평가전 네 번째인데 이게 사실 지금 뭐 넉 달이 지난 뒤에나 기대할 법한 경기를 보여주는. 오, 정헌이. 할 법한 경기를 보여주는. 오, 정헌이. 자, 십돌입니다. 이야, 이정헌 발바닥 쓰고. 이 터치 능력이. 정헌이. 아, 저거. 아, 이게 습관이군요. 이게 습관이네. 아니, 그리고 아까 정헌이는 벤츠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이것도 하더라고. 정헌아 코너킥, 코너킥. 정헌이.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안 된대. 안 된대, 지금.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물론 세 골을 허용을 했습니다만. 자,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오, 기회가 왔어요. 콕샵. 막내요, 막내. 자. 7살. 승민이. 나가, 나가, 나가. 자, 박승민이 동쪽 골을 받습니다. 와, 지금 형의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좋아, 박승민. 동쪽. 지금 가장 이렇게 막 치고 맞는 그런 경기 여름인데요. 네 번째 경기만에. 자, 이제. 5대5. 5대5 동쪽이 됐어요. 자, 경기 재미있어집니다. 자, 바로 시작입니다. 오, 오. 자, 지금 박서진의 오른발 보셨어요? 나보다 잘 친다, 나보다. 박서진의 오른발. 네. 이정원의 왼발. 왼발. 파워가. 3쿼터 이제 거의. 자, 이제 끝나가는데. 자, 사이드로 빼줬고. 자, 살랐어. 아! 아, 나간 걸로 봤네요. 아, 이거 안 나갔는데. 안 나간 것 같은데. 아, 안 나간 것 같은데. 아, 안 나간 것 같은데. 아, 저 죄송한데 누가 봐도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는데. 안 나갔는데. 아니, 아까 1쿼터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사과하세요 그러더니 나갔잖아, 지금. 아, 분위기가 지금 양쪽이 바뀌었어요. 아니, 저 래플리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저기도 너무 맞췄는데. 카드를.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원주팀도 지금 3쿼터 후반에는 공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아, 또 멈췄어. 아, 끝나네요. 아, 5대5. 아, 누구 뿌리지 헷갈리니까 바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예. 심판이 책임할까. 엄청 시간도 다 됐어요. 시간도 또 다 됐어요. 미안합니다. 왜, 왜 오시나요? 설마 우리한테도 카드 우리한테 그래. 원래 중예진한테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첫 골 넣은 거지? 와, 너무 축하해. 하겸아 아까 헤딩 깜짝 놀랐어. 잘하던데. 헤딩 아까, 아까 선생님이 약간 바르게 준 거 그거 한 거야? 헤딩? 어, 야. 하겸아 그 헤딩 때문에 완전 단독 찬스 났잖아. 골 넣는 것도 중요한데 하겸이 지금 플레이 너무 좋아. 야, 훈아. 위기다. 야, 훈아. 위기다. 너가 해결해 줘야겠다, 훈아. 범준이가 골키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범준이가. 범준이가 할 거예요, 이번에. 지원이 수비 보고. 맨 첫 번째 코트로 들어가야 할 거야, 알겠어요? 우종이가 또 싸나에다 주신대. 오케이. 그럼 골키퍼를 누가 바꿔야 하는데. 골키퍼를 누가. 누가 해, 골키퍼를? 서진이가otal 갈다고? 서진이가 골키퍼를 갚는다고? 약간 우리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서 뒤그기 작전으로 나간다고 하면 정원이를 넣는 게 맞는데. 골키퍼 승부를 봐야 하는데. fark. 근데 비그고 싶진 않아. 이기든 지든 그냥 결정을 났으면 좋겠어. 골키 할 거야, 너? 그러니까 골키 options. 예, 아... 서진이가 할 거야. 서진이가 할 거야? 어. 오케이, 서진이가 그럼 골키퍼Os해. 골키만 할 거야, 너? 응, 골키만 할 거야. 아, 예. 서진이가 할 거야. 서진이가 할 거야? 오케이, 서진이가 그럼 골키만 할 거야. 그래, 서진이 골키만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서진이도 잘하더라고. 응, 주장도 하고, 주장도. 그래, 주장이 오늘 마지막까지 한 번 해보자. 그래, 한 번 그러면 오늘 무실점으로 한 번 가보자. 오케이, 둘이! 가자! 가자! 서진아, 그냥 슈팅 때려야 돼, 거기서도. 오리대! 하나다! 화이팅! 화이팅! 안 시켜도 좀 있어 보이네, 저. 있어 보이죠, 나 저런 거 보여요. 좀 있어 보이긴 하다. 네 번째 평가전의 마지막 쿼터잖아요, 4쿼터인데. 제가 이제 4쿼터 준비하는 슛돌이의 벤치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골팔시키고, 누구를 공격수로 해야 될까? 지금 5대5니까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자, 그 책임을 박서진, 주장 오늘 박서진이 골키퍼가 됐고요. 이우종 선수가 4쿼터를 휴식합니다. 고생했어, 잘했어. 하이파이브. 우종아, 한 번 해줘야지, 파이브. 그렇지. 자, 역시 이지훈을 공격수로 다시 뺐어요. 맞아. 자,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붙어, 붙어! 때려! 해, 가, 후닝! 어, 바로! 하겸이야! 와, 됐다, 됐다, 됐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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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자, 이제 확실히 왼손 쓰는 거 보세요. 자, 이지훈. 이지훈, 이지훈. 이지훈이 돌파. 이지훈! 왼쪽 포즈들 지나갑니다. 역시 에이스의 귀환이군요, 4쿼터는. 에스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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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스엠! 우준이, 우준이! 내려와야지 좀! 공 봐! 골 봐야지, 우리! 가운데로! 오케이! 바로 길게, 자. 자, 슛돌이가 준비를 못했고. 전화겸, 이종원. 자, 전화겸 바로 슛! 자, 지금 팽팽합니다, 5대5.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양 팀이 슈팅을 한 차례씩 나눠 가졌어요. 어, 너무... 3... 4, 5, 6, 7, 8, 9, 10. 뭐야, 이거? 9, 10, 9, 10. 뭐야, 이거? 7, 10. 와, 이거 뭐 어떻게 됐나. 이야, 가혹하다, 아이들한테. 정말 가혹,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나 지금 뭘 카운트 하나 했어요, 얘. 너무 오래, 나. 10초. 골프가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카운트다운을 한 거야, 지금. 그걸 심판이 있는데 그걸 왜 여기서 세고 있냐, 이 말이죠. 예. 권준아, 발라빠! 권준아, 나가! 권준아, 라인으로 나가! 권준아, 라인으로 나가! 자, 슛, 34. 공 봐야지, 공! 이지현, 수비! 그렇죠.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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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저 액션 어디서 배운 거야? 굉장히 대바스는 K리그나 프리미어리그를 TV로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보면, 기억에 남으면. 따라, 그냥 따라,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예, 당연하죠. 자, 여기서 커트가 안 됐고. 자, 지금. 변지훈. 네. 참 뒤에서 변지훈 선수 살림꾼 역할을 참 잘합니다. 네, 늘 이렇게 적극적이긴 않지만 비어있는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거든요, 변지훈은. 그러니까요. 네. 변지훈 선수의 지금 활약 좋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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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얼굴 맞고. 자, 이거는 잠시 경기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파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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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냥 볼게요. 피난 안았네. 봐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일로와 봐. 일로와. 자, 의료진이 바로 지금 촬영 현장에는 아이들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할 때도 그렇고 태백시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모두 고급차와 함께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원이도 지금 미안해한 표정으로 지금 당황했어요. 축구하면서 경기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 예. 재혈아. 재혈이가 봐라. 아이고, 슈팅을 맞아가지고 세게 들어가서. 괜찮아? 괜찮아? 어. 싸나이야. 멋있네. 괜찮아. 미안해. 얼굴 맞았어? 자, 일단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일단 뭐 선수 교체를 해주겠죠? 네. 좀 놀랬을 거예요. 예, 예. 자, 범준이 박수. 네. 좀 놀랬을 거예요. 90대도 인사했어요. 이효야. 자, 시작할 거예요. 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자,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현재 스코어는 5대5 동점이고요. 지원아, 훈이 빨리 패스. 볼봐, 볼봐. 사람 봐, 사람 봐. 경기가 빼잖아. 탱글 피합니다. 자, 이지훈 치고 들어오는다. 볼 잘 차네요. 자, 이지훈, 이지훈. 오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다, 쟤. 쌍둥이들. 잘 치네. 야, 쌍둥이 형, 우리 이지훈 친구는 정말 볼을 잘 차네요. 스티드가. 네. 남달라요. 네, 진짜 남달라요. 남달라요. 세게 차. 왼쪽. 그렇지, 됐다. 자, 슈터리 김지원. 자, 그리고 지금 변지훈까지 가담이 돼 있고. 또 이지훈, 또 이지훈, 또 이지훈. 자, 여기서. 그렇지. 전하겸이 일단 방해를 했고요. 전하겸이 덕에. 자, 다시 한 번. 하겸아. 네. 잘 찼네, 박서진. 자, 박서진. 이번에 들고 차도 되는데. 자,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하니까. 오, 경주. 자, 변지훈. 자, 변지훈이 혼자예요. 자, 지금 김지훈은 가운데 박혀 있고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자, 1, 2대 1. 패스하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아직 살아냈고요, 살려냈고요. 자, 황군중. 자, 센터 가운데. 자, 오른발. 이지훈. 이지훈. 이지훈 너무 잘한다. 이지훈 역전골. 야, 지금 여기서. 아니, 이지훈 선수가 뭐를 했냐면 수비수가 오니까 발로 한 번 방향을 전환시켜서. 야, 저 지금 중계하면서 박 의원이 너무 잘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와, 오케이. 이지훈 역전골. 야, 좋았어. 야, 훈이 멋쟁이. 형 주제가 많아서. 친구들이 지금 역전했어, 훈이. 좋아, 훈이 좋아. 훈이 좋아. 아, 얘네들 잘해, 쌍둥이들. 쌍둥이들 잘해.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정훈아. 좋아, 훈이 좋아, 훈이 좋아. 정훈아. 정훈아. 정훈아, 여분 한번 가보자. 영조, 영조, 영조. 잘해야 된다. 정훈아, 한번 가보자. 자,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이. 우와! 자,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이. 우와! 들어갔어! 이종원! 다시 역전골! 6대0! 6대0! 골 운이 없던 이종원. 자, 시작 슛이 여기서 이 시점에 나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저기. 저기 가야지. 절로 가, 절로 가. 저기 안 하죠, 저기 안 하죠. 됐다. 아, 들어갔다. 5번. 우리의 5번이 먹힙니다. 맞죠, 우리 5번. 다시 역전골! 아, 뭐야? 너 당연히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월드컵입니까? 자, 6대6 동점. 뭘 이렇게 팽팽해? 자, 6대6 동점. 아직까지 이런 경기는 없었거든요. 자, 슛. 바로 슛. 이종원 막았어요, 이종원. 이종원이 막았어요. 자, 뒤로 백패스. 오! 김시원. 오, 백패스까지 압니까? 오! 김시원 살려냈고. 자, 이게. 오, 이게 슛까지.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경주야, 안 와. 수비, 수비, 수비. 잘라라, 잘라라. 사이드로. 해, 드리퍼 자신 있게. 자, 지금 누구예요? 이지훈, 이지훈. 아, 우주훈. 아, 우주훈. 자, 골키방 피었어요! 골키방 피었어요! 피었어요! 슛! 피었어요! 슛! 피었어요! 골키방 사업방. 골키방에 다시 들어가면서 발로 걷어냅니다. 서진아, 너무 나가면 안 돼! 야, 우리 수비야, 수비! 수비! 자, 김시원. 자, 전하겸. 오, 다들. 하겸이도 볼 너무 잘 찬다. 자, 전하겸도 이제 어깨에 집어넣고 싸우는 거 보세요. 하겸이 좋아, 아저씨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기회 주고 볼을 찰 수만 있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 정말 다 축구 잘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4주 만에 이런 모습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보다니요. 깜짝 놀래요. 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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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하. 아유,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지금 봤어, 어때? 지금 봤을 때 안 봤어. 아이고, 잘했어. 수비해, 이제 수비해. 잘했어, 수비해. 하겸아. 하겸아, 빨리 들어가. 칭찬하니까 바로 공을 집어넣자 버리고. 본인도 굉장히 멋져고 하는 전하겸. 괜찮아요. 잘했어. 다시 수비. 수비, 수비. 집중. 자. 파이팅. 찾았어요. 역시 4쿼터의 골키퍼들의 집중력도 지금 제일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요. 자, 6대 6 아직도 여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팀 창단 첫 번째. 이거 뒤에 뒤에. 슛. 막았어, 슛.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다시 한 번. 또 막았어. 전하겸. 전하겸이 골키파지 지금 슈퍼 세이프 두 차례. 또 왔어. 또 막았어. 전하겸. 전하겸이 앞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또 막았어. 슛. 막았어, 슛.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또. 다시 한 번. 또 막았어. 전하겸. 전하겸이 골키파지 지금 슈퍼 세이프 두 차례. 또 왔어. 또 막았어. 전하겸. 허단해. 제발. 허단해. 뭐야, 이거. 이런 축구들 뭐야. 하겸아. 하겸아. 전하겸의 세이브가 지금 세 차례 연속. 다행이에요. 슛블럭. 아, 목 아파요. 목 고정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또 또 나와. 또 또. 자, 자, 자. 자, 자. 몸으로 막아냈어요. 하겸아, 괜찮아요? 어우, 다행인가요? 지금 발목 위험했는데. 다행히 지금 발목을 잡고. 신발, 신발이. 신발이 벗겨져서. 괜찮나요? 아, 지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지금. 그러게요. 아직까지 동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전하겸이에요. 전하겸의 세이브가 지금 세 차례 연속. 자, 정원이를 봤어요. 자, 정원이 봤고 경주를 봤는데. 오, 됐다, 살았다. 경주가 살렸어. 자, 정원이 봤고 경주를 봤는데. 오, 경주도 패스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지훈. 이지훈이 돌파. 자, 이정헌이. 아, 이정헌이 역시. 자, 박성웅. 마르세우. 마르세우, 마르세우 가. 보지 말고. 자. 와! 나왔어, 나왔어. 마르세우. 마르세우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데서나 마르세우 털을 안 봤는데. 자, 전하겸. 오, 하겸이. 오, 하겸이. 자, 전하겸. 오, 하겸이. 오, 하겸이. 오, 저 하겸이 시켜봐. 하겸아. 아니야, 바울 아니야.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자, 제가 이 플레이예요. 자, 아하, 이지훈. 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긴장돼. 자, 지금. 외발. 또 이지훈. 이지훈의 외발. 역시 위기 속. 역시 원주 에이스. 위기 속에 원주에는 이지훈이 있습니다.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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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한 번 더 하자. 정훈아, 한 번 더 하자. 정훈아, 한 번 더 하자.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슛돌이를 기대를 해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오, 막아냈어요. 자, 지금 오늘 이지훈이 지금 다섯 골인데 지금 1코터에 3골을 놓고요. 중요한 4코터에서 지금 2골을 동점 골, 역전 골. 그러니까요. 아마 골키퍼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골, 가치가 있는 골을 지금 몰아넣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경주야, 던져. 경주 선정장. 서진아, 서진아. 서진이 형 막 나와서 해야 돼, 알았지? 좀 이따가 공격할 때. 자, 앞쪽으로. 자, 또 던지기. 이경주. 경주 잘 던져요. 잘 던져요. 좋아요. 자, 지금 박서진 너무 나와 있어요. 자, 위치 한번 체크해. 지금, 김. 자, 여기서. 자, 변지훈. 자, 변지훈. 자, 여기서 패스가 안 됐어요. 자, 골키퍼 어디 있어요? 아, 라이기가 나갔어요. 서진아, 골, 골 때 들어가야지 일단. 수비할 때는 골 때 들어가고. 자, 던지기 대수가 저러 골키퍼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작전이 필요할 때가 됐고요. 자, 일단 김지원이. 자, 상대 진영으로 먼저 넘어가 있고. 네, 걷어냈습니다. 지금 골이 필요하니까 김지원을 아예 한 명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진아, 골 잡으면 지원이 여기 있어. 빨리 던져. 자, 서진이가 들었고요. 작전을 들었어요. 자, 일단 이지훈의 슛 지나갑니다. 자, 골킥. 야, 끝난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없어. 볼 것 같은데. 시계보네, 맞지? 아, 시계보는데. 자, 김지원 쪽에 김지원이 붙겠죠. 자, 여기서 방향이 꽉 좋아요. 인정 올려 나왔어요. 이거 나가면... 그대로. 어, 겉 뚫렸어요. 어, 겉 뚫렸어요. 어, 겉 뚫렸어요. 자. 서진아, 올라와. 서진아, 올라와, 올라와. 자, 박사수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거 지금... 잠깐만요. 이러다가 저 러시아 월드컵 한국 경기에 독일 골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 예. 박사수! 한국 경기에 독일 골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 예. 박사수! 박사수! 어! 자... 아! 자, 박사진은 자기 자리로 가야죠. 어! 어? 덤덤덤덤! 자, 슛! 아! 자! 때려! 슛! 아! 자, 슛! 자! 자, 슛! 자! 아! 아! 김주월의 오른발 아쉽네요. 김주월의 오른발 아쉽네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이게 아깝네요. 마지막 골키퍼까지 나오면서까지 동점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극적인 독점골은 성공이 안 됐습니다만 슛돌이 네 번째 평가전에 7대6 아주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우리 슛돌 너무나 잘 싸웠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오늘 보면서 축구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팀으로서 축구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네 글자로 압축을 한다면 볼만하다. 축구봤다. 그러니까요. 수고했어요. 가진 사람 없죠? 수고했어요. 인사하자 차려.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괜찮아 코 괜찮아? 너 멋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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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저는 또 원주 팀에게도 진짜 박수를 쳐주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슛돌이라고 하는 팀이 제대로 된 멋진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축구를 했던 우리 원주 팀에게도 진짜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럼요. 원주 SMC 역시. 좋은 팀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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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지훈이 첫 골 넣었으니까 박수 줘. 지훈이한테. 박수 우리 골 넣었어. 하겸이 오늘 좋았어. 하겸이 오늘 좋았어. 하겸이 잘했어. 하겸이 잘했어. 하겸 승리 좋았어. 수리. 어허어 시비. 오오오오. 변지훈 변지훈 변지훈. 드디어. 변지훈. 드디어 변지훈 첫 골이 나옵니다. 박수수록. 또 박수수. 또 박수. 서락엄. 다시 한 번. 아 떠먹었어. 서락엄. 서락엄이 앞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자 서로 박수 줘. 결심아 서로 박수해 줘. 야 다 너무 잘했어. 다 못한 사람이 없었어 오늘. 다 잘했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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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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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